명성그룹 인턴 경력이 있던데 인턴만 하고 간뒀네요 회식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기 인턴 끝나고 입사를 안했네요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이가 29인데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죠?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미안했어 이제 오지 마세요 두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빠랑 내 목숨값은 얼마나 될까? 뭘 할 수 있을까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